제 지금 한국 강동헌 매니저님이 실명은 제가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헌 매니저님이 원래 이미 십 몇 년 전부터죠? 이미 저희의 경호원이셨어요 지금 매니저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 붙어있다 보면 정이 가고 또 마음이 신뢰가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하루에 가장 많이 보는 이런 사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개그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몸개그 잘할 자신 있어요? 너무 좋아 참고로 저희 강동헌 매니저님은 너무 안 웃겨 진짜 안 웃겨요 웃기려고 해도 안 웃겨 그 웃기려고 안 할 때 비로소 웃긴 거 약간 그런 캐릭터 있죠? 야 뭐 맨날 그 무스 바르고 정장 입고 딱딱하게 우리 이렇게 사람을 지켜주고 했던 경호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약간 유머 감각은 좀 떨어졌었는데 아 이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보스가 웃고 싶을 때 제가 웃겨드릴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보스와 회사에 원하는 건 저는 사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최소 부사장 자리까지 올려줬어요 네 탈락 네 탈락입니다 부사장 자리는 넘볼 수 없어요 아니 저랑 계속 하고 있는 우리 강동헌 매니저님이 부사장이 되면 됐지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저희 신뢰와 어 그런 믿음 뭐 이런 걸 굉장히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 뭐 사실 저랑 굉장히 뭐 십몇 년 동안 같이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저 먼저 올려드려야죠 부사장 에이 웬 말이에요 그러면 안되죠 일단 자 탈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